그냥 게임밖에 모르는데 자기 옷도 못 사 입고 정말 진짜 게임만 하는 친구고 지금 팀에서 아, 서울이가 제일 어리구나 서울이는 어려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 많아 보여가지고 아, 서울이가 MBTA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대 열심히 잘 구슬려가지고 좀 꼰대집 좀 하다 보면 어떻게 좀 동생이 살살 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수는 이제 알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선수인지 약간 연애하듯이 좀 다가가 봐야 될 거 같긴 한데 이제부터 알아가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선수는 확실한 레이스 느낌인 거죠 사실 지금 배틀그라운드 선수 중에서 배틀그라운드 선수 중에서 배틀그라운드 선수 중에서 배틀그라운드 선수 중에서 진짜 제일 잘한다고 배틀그라운드 선수 중에서 You